네? 뭐야? 리스트 라이브 캐슬 그만 좀 죽었다 그래라 안 죽었다 하지 여름인데 겨울 같아 보이네 많이 죽었네 500명밖에 안 보네 지금 500명인데 오늘 1000명이 1000명받는데 어떡하지? 무슨 담배 피시나요? 블랙 앤 마일드 피세요 여러분 곡 노래 곧 낼게요 참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한다 드레드 보여줘 드레드 보여줘 나의 심장은 강철이야 차가운 심장이 아니라 나는 강철의 심장 흐흐흐 내 신발 쓰레퍼 마스크 하루에 한 번 마스크 하루에 한 번 식손 라인에서 일 빼세요 네 간지 안 나요 이제 햄버거랑 김치찌개 둘 다 좋아요 네 간지 안 나요 FTP 돈 주고 산 적 없습니다 백구즈 vs. 스위스 백구즈가 낫지 백구즈 vs. 스위스 백구즈가 낫지 백구즈 vs. 스위스 백구즈 vs. 스위스 백구즈 vs. 스위스 백구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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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구enes 백구 zumindest 종료해줄게